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든 여든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미 받으신 분인 줄 믿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듣고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새벽 시간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한 우리 인생은 이미 구원받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를 아시냐 그러면 모른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들은 구원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살 때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느냐 날짜 하루 이틀 모른다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느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가를 묻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확실히 깨달아지시고 믿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시간을 더욱 값지게 여길 수 있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영적인 예배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꿉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술 먹는 것이 싫고 나는 절대 안 마셔야지 하는데 결국 그렇게 돼버리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정의 이혼의 문제가 겪고 있고 나는 절대 엄마 같은 여자를 안 만나야지 아빠 같은 남자를 안 만나야지 그런데 얼굴은 다르지만 하는 행동은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은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손 둘 발 다 들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8년 동안 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극률의 집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남 38년 된 병자 나의 몸의 불편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뀔 때 우리의 영적인 저주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이 시간에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할 때 금방금방 아무 일 일어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에미아가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어쩌면 느에미아가 성벽을 쌓고 한두 세대만의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다 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양문을 통해 38년 된 그 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응답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기도했으니 금방금방 하루에 하루에 응답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응답이 올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랩런트 살릴 교회로 부른받았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 믿으시고 예배드리시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랩런트들이 언약을 전달받을 것이고 이 예원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2, 3, 7 썸밋의 응답을 받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같이 싸우는 중보의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오늘 회복하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승리하는 예원교회 송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들아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그것을 완전히 단번이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중심적으로 살다 내 생각대로 살다 똥꼬집으로 살던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스트다 곁에 습관적으로 앉아 있었지만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 무감각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상태나 그의 공로나 그의 선행을 묻지 않고 의논하지 않으시며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비록 잘하는 것이 없고 뛰어난 것이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오늘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에 더욱더 우리가 감격하는 영원교의 송도님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예틀이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저주 가운데 죄양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만났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공과 재물을 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는 삶이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이 생명이 듣고 살아나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증언될 때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는 이 원단의 메시지를 오늘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사천말씀운동가 237나라 보그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다시금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각 현장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조력자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소원에 그들의 방향을 맞추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랩런트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원교회는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초청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새생명 초청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자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좋은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효잔치를 통하여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었던 것처럼 정말로 바자회가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이 교회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더욱더 깨달으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포럼하시며 포럼한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를 같이 받아 신앙생활에 축복받으시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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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